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연주한 피아노 곡들을 한번 좀 들려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비가 와요. 그 날이 좀 우중충하고 해서 약간 좀 밝은 분위기 노래를 좀 연주한 것을 들려드릴까 싶어요. 하나는 이제 헨델의 울개하수소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대중적인 오페라 아래하지만 대중적인 곡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파리넬리라는 영화에서 또 유명해졌었죠. 피아노로 연주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편곡을 해가지고서 연주한 것을 한번 피아노로 연주한 게 있어서 좀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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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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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